네! community 안녕하십니까, 김혜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어.. 밑에 무쳐있는 라는 뜻이네요 플레이 튜토리얼, 추가해서 꼭 어 주셨으면 좋겠다 플레이 튜토리얼 오 옹 시작부터 동굴..동굴로 시작되네 안키키가 볼걸 그랬어 안되는데? 스페이스에 뭐야? 앉는게 순간적이네 순간적으로 앉아버리네요 캐미넷에 숨을 수 있다고 하는거 보니까 아 튜토리얼 이게 끝이구나 튜토리얼 어 네 튜토리얼 안했던걸로 합시다 우리 자 기억에서 사라집시다 자 여러분들 튜토리얼 따위는 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은 저 혼자 했어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데모 버전이라고 합니다 어 잠깐만 이맵 이맵 8저킷인 진엔딩에서 봤던 맵인데? 어? 자 이맵이라면 친숙하죠 먼저 뭐 열쇠를 먹고 왔었어야 되는건가? 난 캐비넷이 있네 이맵이지 하이앵 헤헉 아 개빡체다 아.. 아.. 너무 놀랬어 세상에 어.. 나 뭔지도 못봤어 너무.. 너무 빠르게 놀래가지고 우와.. 귀신 나오기 전에 놀라가지고 뭔지 못봤어요 자 미리 숨을 준비하자 아무것도 없어 어.. 왜 안가? 아니 왜 안가? 이거 왜 뚫려 그리고?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! 뭐야! 어.. 그럼 안되지 으아! 이럴거면 숨는 기능 왜 만든건데 아 속도도 빨라 생각해보니까 아 속도도 되게 빨라 으아 와 올라오기도 해 대가리 새끼가 아%아 욕해서 미안합니다 아 juntos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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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caring 머리만 있기때문의 지능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거든요 뭐지 여기? 뭐지 여기? 뭐.. 뭔가 전화했.. 으아악!! 깬거야? 하.. 진짜..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묻혀있는 곳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아.. 무슨 갑작투만 이렇게 있는거야? 게임이.. 머리 저거 짜증나.. 저거 꿈에서 나올 것 같아..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.. 뭐야 이 게임이었습니다.